어디, 뭐야? 어머! 진짜로? 발코니에 침대가 있어요? 어머, 어머, 어머! 안 추워? 나 이런 사람 처음 봐! 근데 중상에 뒤에다 야외 취침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 저는 발코니에서 자는 거 되게 좋아해요 바다! 바다가 보여! 무서울 것 같은데? 얘 어디야? 속초네 네, 맞아요. 강원도의 한 호텔이에요 너무 바깥 공기가 좀 차서 얼굴이 좀 부은 게 아닐까 하니까 무슨 뭐 과내기 해요? 태풍을 맞아서 오우, 유연하네 되게 유연하다 아침에 유연하다 근데 이거 진짜 기분 되게 좋겠다 아침에 너무 좋아요 바다 보면서 좋아 동기가 좋잖아, 속초가 맞아요 추워 정기정보 꺼진 거 아니야? 안 꺼졌구나 호텔에 살아요? 저의 집도 있어요 서울의 집도 있는데 제 전시를 여기 호텔 사모님께서 와서 보시고 여기다가 전시도 하고 싶고 호텔에? 네, 호텔에 전시도 하고 싶고 편하게 와서 작업했으면 좋겠다 해서 안 쓰는 방을, 구석에 있는 방을 내어주셨어요 아, 진짜? 네 요즘에 속초에 있는 거예요, 계속? 네 스케줄 없을 때는 계속 속초에 있었죠 500ml짜리 드시네요 커피를 안 마셔요, 저는 굉장히 달텐데 저는 커피를 아예 안 마셔서 우유를 마셔요 초코우유가 해장이 좋아요 해장을 마셔요 알죠 아버지 아, 파도 너무 예쁘다 atto